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파트 만트로요 아만뚤입니다 아주 한적한 일요일 오후입니다 예 고객님께서 아파트 욕실 하수구가 물이 잘 안 내려간다고 연락 주셔가지고요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만트로의 브랜드 슬로건인 가격은 다이소 서비스 룬 루이비통을 오늘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든 다리인가 봅니다 다리 모양이 맥도날드 달만 아 오도바이 타고 싶다 근데 오도바이 타다가 다치면 큰일 나겠지 전기 자전거로 만족하죠 미세먼지 갈아 물로 씻어야지 쭉쭉쭉쭉쭉 아 미세먼지 였어 고객님 안녕하세요 아 리모델링을 새로 하셨구나 예 고객님 제가 여기다 매트를 좀 깔고요 장비를 좀 세팅을 할게요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장비를 좀 도와주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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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오늘도 여지없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갑시다. 오늘도 그만하셨습니다. 오늘은 좀 지치네요. 배고프네. 고객님이 주신 트래비스. 복숭아 맛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뭐야 이거. 고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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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.